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머티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 하루였구요 에코프로머티 또한 마찬가지로 반응을 해주며 반등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주가 흐름 추위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한번 쭉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시장이 너무 좋았어요 플러스 2% 상승 코스닥 시장도 2% 상승을 해줬구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양매수 7230억 코스닥 시장도 양매수 2100억 정도가 들어와줬습니다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8%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 5만 2천주 정도 들어와주고 있으면서 연기금 기타법인 할거 없이 기관 투자자분들의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며 반등을 이끌어 나가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제가 전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반등을 보여줄 경우에는 어디까지 반등 나와주냐가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 간단한 관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상대적으로 주가 고점을 어느정도 맞춰내지 않았습니까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1차 반등이 나아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3만4천원 언저리 부근까지는 반등이 나아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13만4천원 중요한거는 그때 이제 최근 들어서도 윗고리가 한번 달아줬었는데 이때 매수 유입이 들어와줄테니까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면서 반등을 보여줄 때 에코프로머티에서 또 외국인들의 매도물량이 나오는지 기관들의 매도물량이 나오는지 수급의 추이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반등을 주는 시점과 타이밍 자체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완전히 추세의 변곡천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추세의 변곡천 부근이 아니라 결국 하락하는 구간이 너무 깊고 너무 길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하락하는 강도 또한 마찬가지로 거래 없이 계속해서 빠져나 버리다 보니까 타격을 계속해서 줄 수 밖에 없었고 내가 여전히 비중을 줄이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2번턴과 2번 받는 구간에서 내가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는 점만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3만 4천원 구간 언저리를 아마 메이저들의 매수 유입 양매수로의 기반으로 반등이 나와줄 경우에는 아마 14만원에서 15만원 언저리 사이에서 2차 고점이 찍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마 그 2차 고점이 나와주고 난 뒤에는 다시 한 번 더 하락과 행보 구간을 거쳐서 2평의 밀집 구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도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한 번 더 2차 고점 관련 주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게 완연한 매수 유입과 수급 유입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고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는 것은 낙폭 과대성 반발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내려와주는 가운데에도 매물 소화를 한타임 해주기 위한 작업이고 아래 내려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던 메이저들 또한 마찬가지로 물량을 어느정도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나아주는 현상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만 꼭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세요 지금 흐름 자체가 상대적으로 반등을 보여주는 턴이기도 해요 시장도 반등 턴이고요 종목분들도 대체적으로 다 반등 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인지하고 대응을 해나가게 되면 어떤 방향성이 나와주든 충분히 대응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어느정도 적정선에 오면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보시는 게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럼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도 많으셨고요 언제나 그러듯이 저희 허민재TV 무료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시적인 결과물을 현재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5월달에는 5% 종목 수익을 5종목 정도 챙겨드리며 가정의 달을 불태울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것도 간단해요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에코 프로머티 보고 왔습니다 이 정도만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도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